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 보이는 1325시간이라는 시간은 공식적인 시간이구요 오리지널까지 합치면 3000시간이 넘는 바나나의 아이작 플레이 보시다시피 누구든지 저에게 과외를 받으면은 아이작에 대한 지식과 실력이 폭넓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역할로 이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오늘 과외 신청을 해서 아이작에 대해서 학생이 배우러 왔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작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 그래서 오늘 조건 하나 볼 겁니다 선생님이 데일리런을 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젠타양이 선생님의 기록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점수를 못 넘거나 아니 비밀이라면서요 내가 얘기했냐 혹시? 정말 누군지 모르겠죠? 주먹만 보고도 누군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레바형인가? 깨요 어 다시 보여줘 어 득털 자 아무튼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일리런을 할 거고 제 기록을 이 학생이 넘어야 성공입니다 만약 못 넘을 씨 날 잡고 보이드 켜낭을 가겠습니다 보이드 켜낭을 하루 종일 할 거야 근데 만약 그것도 실패해 그럼 그때 가서 벌칙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금은 편집자분이 깔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부금이 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라고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마젠타입니다 마젠타였어? 안녕하세요 깜짝 놀려버렸잖아 세상에 마젠타였어? 세상에 와 기분 좋아 와 진짜 잘하신다 누구야? 아니 다른 사람은 것 같아 네 그런가봐요 진짜 못한 아니 아후 ckets 음 중소가 добр 갑잘하네요 통제 진짜 길지 않나요?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룰렛을 잠깐 또 걸렸다 됐어요 자 이제 본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본게임은 로스트구요 엄마 심장까지에요 엄마 심장은 여러번 깨봤죠 마진타 오 멀리 건나오네요 저 이거 알아요 벌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 계속 걸어도 되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게 영향받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얘 이름 로스트잖아요 왜 로스트에요?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뭘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와나나님 있잖아요 그럼 공부는 언제 했어요? 공부는 따로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공부 열심히 안했어요? 그럼 양아치였어요? 집단하면서요 1등급이에요? 본인도 언어가 몇 등급이라고 했죠? 1등급이에요 저도 언어가 1등급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언어 1등급 맞아요? 어떻게 제가 그걸 말하나요? 하하하하하 내가 이겼다 만원 아까우니깐 빨리 죽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고로스 죽어라 응 자 오버워치 할 줄 아세요? 죽어라 죽어라 죽음을 맞으라 빵야 빵야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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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선생님이에요? 아 잠깐만 보이지 않아 보기 좀 어두워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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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볍게 나루토 연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대가노! 지라이아가 어떻게 죽었더라? 지라이아! 지라이아 어떻게 죽었지? 지라이아 어떻게 죽었어? 그런 스승 나는 모른다! 지라이아가 어떻게 죽었죠?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 지라이아가 죽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페인 때문인데 페인은 어떤 캐릭터였죠? 페인은 쓰레기예요. 하지만 잘생겨서 전 페인 좋아해요. 신년생생! 맞아 다시! 내 몸에서 나가 페이커! 내 몸에서 나가 페이커! 페이커씨 제가 굳을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요. 마젠타님도 제 만원을 지켜주... 아니에요 뭐 패자한테 굳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럴 필요는 없어. 제가 이기는 건데. 아 개꿀치 개꿀치 개꿀... 딱 찍기... 자! 완원화의 점수는 2891! 마젠타의 점수는 2308! 이게 선생님의 클라스다. 마젠타 학생. 우리 보이드 약속은 조만간 좀 잡아보도록 하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차를 둘 다 세 번까지! 네! 나는 캐릭터 랜덤! 랜덤이듯이 두 번까지! 한 번 체인지 할 수 있는 거야? 네! 오케이. colours one! 베이커. 다시 들어와. 가차는 세 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디어 모드만큼 가차가 딱 상관... 헐! 이게 말이 돼. 적배야 적배! 능주딴! 마난아 죽어라! 죽어라! 지금 혹시 그걸 방해라고 하고 있는건가요? 마젠타씨 전혀 방해가 안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마나나 삼행시 해주세요 와 정말 대단해요 나 나는 와 나? 난 정말 짱이에요 정말 훌륭해요 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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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 우리 엄마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죽어라 고로스 아나타 오마에 고로스 시대하게 어머니는 나만큼 그렇게 나쁜 말하는 거 알고 계시니? 네 거짓 approaching 베즈닝? 여기서 베즈붓 떠 버린다고? 날아다니조. 나 날아다니조. 나 날아다니조. 나 잡아버리조. 도 succeeding 아니다가 잡을래요 아니아니아니 호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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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뭐하고 싶어? 회인이네 friends 파이팅 파이팅 페이커 페이커 내 말 Ан다 페이커 어허야 Έ Signiona 괜찮아 괜찮아 레이커 어야춥 오면 피해 x3 마센타 선수가 리타야? 오지마 저 우리 엄마는 다 말할거야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원래 남자는 힘이 없을수록 강해지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사나이의 파일! 고다 고다 고다!! 아니! 아니! 모자리에서 잡아야지! 도와준나? 어, 오케이! 아 안됯어! 그럼만 해봐야 돼? 아 맞다.. 아니야! 안죽어요.. 그리드를 깨면 최수환 괘식은 무산시켜줄게 진짜요? 어때? 좋아요 오케이 응원하자. 릴리스? 네! 믿고 있다고? 네? 마진타 파이팅 선생님 말 잘 듣고 자존심이란 녀석이 나를 떠나버렸어. 겸이 왕박장 마진타님을 응원한답니다. 우린 모두 응원하고 있어. 선생님. 정말 기뻐요 선생님. 응원이란 녀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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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좋았어. 아래로 싹 빠진. 재능원! 오 오 오 오! 뭐예요? 먹어! 제 친구 먹어! 왼쪽냐? 지금 먹지마 지금 먹자 이거. 아니 이기는! 와! 영어필! 이거 맞은 거는 이걸 쓰기 위한! 많아 지금. 네 친구들 진짜 많아? 인싸야 인싸. 선생님 덕분에 아이닥이 늘었어요. 서울 와나나 대학을 다니고 나의 아이닥 인생 시작됐다. 서울 와나나 대학을 다니고 나의 게임 시간 날려놨다. 아잇아잇! 네가 지금 흘리는가! 눈물이냐고! 그 눈발 지금 닦아버리라고! 그 눈발 지금 닦아버리라고! 어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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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신발! 빅톤! 빅톤! 아 우리 보이들 뺄 수 있을까? 아니야 그리디아로 하자 그쵸? 내가 오르라 주자 러버튼 누르고 대사 날리면 항상 급발진했어 죽음이라는 녀석 너희가 죽음이라는 녀석 너희가 죽음이라는 녀석 그런 말도 했어요? 뭐지? 저 그거.. 뭐지 refined? 먹지нуть 끝! uck!